이번 시간에는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 ck 에디터라고 하는 위직 에디터를 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시키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지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html에서 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이 파일 폼이라고 하는 태그 또 양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html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hp에서 사용자가 파일 폼을 이용해서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저장하는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 php에서 파일을 다루는 방법 편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보시면 이 php에서 가장 로우 레벨에서 이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 ck 에디터라고 하는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html 폼을 이용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ck 에디터라는 것을 적용해서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업로드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html의 폼, 그 중에서도 파일이라고 하는 인풋 타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html 코드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topic.php 파일에다가 파일 업로드 언더바 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시키고요. 거기에다가 파일 업로드하는 가장 기본적인 html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펑션 업로드 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헤더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this의 언더바 헤드. 이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html 코드들을 로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로드하기 위해서 자, 풋터를 이렇게 로드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이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이 로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뷰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러면 this 로드 뷔 해서 업로드 언더바 폼이라고 하는 뷰를 호출을 하고요. 그러면 업로드 언더바 폼이라고 하는 뷰를 뷰렉토리 밑에다가 만들어야겠죠. 자, 오른쪽 클릭해서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자, 업로드 언더바 폼.php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폼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액션은 이 폼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전송 버튼, 즉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의 기술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데이터를 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주소를 적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데이터는 저는 function 업로드 언더바 리시브 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저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시 뷰로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index.php의 토픽의 업로드 언더바 폼이라고 적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 즉 포스트 방식으로 파일을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리고 encrypt 타입이라고 해서 멀티 파트 폼 데이터라고 반드시 지정하셔야지만 사용자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type은 파일 그리고 네임은 user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서브밋 버튼을 만들어야죠. 서브밋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뷰로 들어가서 이렇게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선택하는 창이 나타났고 그리고 선택한 파일을 서버로 제출하는 버튼이 생겨났습니다. 자, 제가 코드를 좀 잘못했네요. 자, 액션에는 업로드 폼이 아니라 업로드 리시브가 지정이 돼야 되죠.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받는 쪽이니까 리시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소는 바로 바로 topic.php에 여기에 표시되는 업로드 언더발 리시브 이거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파일 선택을 하고 파일을 아무거나 선택한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 언더발 리시브로 파일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업로드 언더발 리시브는 UI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코딩을 다 끝냈으니까 이 PHP 쪽에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서 적당한 곳으로 저장하는 이 코드 이그나이터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이그나이터에서는 업로드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PHP를 직접 제어하는 것보다 더 짧은 코드로 더 안전하게 사용자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이그나이터로 들어가서요. 수업으로 들어가서요. 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것을 더블클릭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언더발 리시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업로드 언더발 리시브에다가 제가 지정한 내용을 한번 보죠. 우선 이 config라고 하는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그 배열에는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이 여러분이 업로드를 받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에 대한 것이 여기 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onfig라고 하는 이 배열이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담아서 그것이 디스 로드 라이브러리 업로드 즉 업로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로딩할 때 두 번째 인자의 값으로 전달이 되는 것을 통해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제어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주요한 설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config 업로드 패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서버 상에서 저장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static user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은 우리의 코드 이그나이터 루트 디렉토리에 static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user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 user라는 디렉토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직접 user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미 생성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업로드 파일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로드 언더바 리시브라고 하는 이쪽으로 전송된 파일은 gif, jpg, png와 같은 이미지 파일만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max 언더바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의 최대 크기 사이즈고요. 이 크기를 넘어가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max 언더바 위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은 파일이 1024px보다 크면 안된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보다 크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제가 여기 설명드린 이 내용은 우리 수업에서 하단으로 가보시면 이 코드 인그나이터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한글 매뉴얼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여러가지 설정값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업로드된 파일을 받아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이 코드 인그나이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로드가 끝난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실제로 파일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은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두 업로드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코드 인그나이터의 한글 매뉴얼에서 여기 업로드와 관련된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카피했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의 의미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is 업로드, do 업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 업로드라고 하는 파일 업로드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클래스고요.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do 업로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가 참이라면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else를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거짓이라면 즉 파일 업로드에 실패했다면 파일 업로드에 실패한 이 원인에 대한 정보가 이 업로드의 디스플레이 에러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화면에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do 업로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지금 인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두 업로드에 아무런 값이 없으면 여기 이 인자는 이것과 같습니다. user 파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이 어떤 이름의 데이터로 전송될 것이냐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만든 예제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폼 파일로 가서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의 이름은 user 업로드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업로드 폼이라고 하는 이런 뷰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거를 지우고 뷰 없이 이렇게 원래 하면 안되지만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냥 이걸 출력을 하겠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에는 실패한 원인을 이렇게 출력하는 내용을 보여주고요. 성공했을 경우에는 echo 성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bar dump로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이 되냐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php가 받아서 그 파일의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 체크하고 여러가지 이 제한사항들 위쪽에 있는 이런 제한사항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성공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 성공한 파일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여기 있는 업로드의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보를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 담았고 그것을 저는 화면에 출력을 해볼 겁니다. 파일을 전송하는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제가 파일을 선택해서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생활코딩의 로그입니다. 이 로그 파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정보는 제가 방금 전송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사용자에게 개발자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네임은 전송한 파일의 이름입니다. 94.png라는 파일을 전송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파일의 타입은 이미지 png 파일 포맷의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는 이곳이다 라는 뜻이고 그 파일의 이름을 포함한 경로는 이렇다 라는 뜻인 거죠.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대충 눈으로 보면 이게 뭔지 아실만한 것들입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이 파일의 제한이 걸려있는 파일을 서버 쪽으로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지금 저는 svg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드를 보면 Allowed 타입에 보면 gif, jpg, png 중에 하나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허용되지 않는 파일을 전송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The file type you are attempting to upload is not allowed 라고 나오죠. 즉 이 전송한 파일이 허용되지 않는 포맷의 파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출력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메시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주 용량이 큰 파일을 서버로 전송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파일 중에 이것을 선택해서 전송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송한 이미지의 높이와 폭이 너무 커서 거부됐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그 피드백은 여기 있는 이 두 업로드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한 이 결과와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언더 바이러스나 또는 업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후속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정보들을 여기 있는 이 API들이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드이그나이터에서 파일을 전송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약간 좀 덜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사용자로부터 파일을 받는 가장 빈번한 경우는 이미지를 전송받아서 그것을 본문에 포함시키는 경우일 건데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직접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CK 에디터라고 하는 에디터 위직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요.